자 오늘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에피소드 넘버 35 서른다섯번째 겁니다 사실은요 뭐 이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착착착착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이렇게 해서 난이도 조정을 쭉 240번까지 해놨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All right here we go 그렇습니다 따라가도 돼? Do you mind if I come along? 하면서 네 스와피한테 따라오겠다는 쌤 근데 이 친구가 가끔 생각에 삼기는지 멍 할 때가 있어요 멍 하고 멍 때리다가 그렇죠 being spaced out 이렇게 멍 때리다가 빨간 물을 확 건너려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 watch out 하면서 네 도와줍니다 아 자 그런 상황일 때 뭐라고 할까요? 그런 식으로 길 건너면 안 되지 위험해 자 오늘의 표현 뭐 뭐 하지 마라 요거 영어로 뭐라 하는지 횡단보도 건너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Today's key pattern 자 여러분 친구한테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에이 그거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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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라 할까요? Not 이거 말씀 될까요? 아니죠 그걸 맨 앞에 쓰려면 don't가 있어야 돼요 d o n apostrophe t 발음 주의하세요 don't 이게 아니고요 도운처럼 하시면 돼요 don't don't 간단하죠? t 발음은 살짝 들릴까 말까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길을 건너지마 라고 할 때는요 don't cross don't cross the street like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아 책 좀 읽지마 don't read a book like that don't read a book don't watch tv don't swim 아시겠죠? don't play the computer games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?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don't 다음에 느낌 상황은 뭐냐면 하지마 이런 얘기죠 자 don't cross the street like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practice more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식으로 길 건너지마 안 써드립니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hey hey don't cross the street like that 그러면요 한번 붙여볼까요 그처럼 뭐뭐하지마 말을 좀 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가리지 않고 단어 정리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말하지마 don't talk like that 그렇죠? 이거 랩에도 많이 나와 hey yo man don't talk like that don't behave like that don't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? 이거 라임이 잘 상당히 안내네요 이거 자 그래서 don't talk like that 아시겠죠? don't talk like that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말하지마 자 그 다음엔 그런 식으로 웃지마 왜 그렇게 끼리끼대 don't laugh like that don't laugh like that 아시겠죠? 아 사람이 왜 행동하는 게 이상해 don't act like that don't act like that 자 세 가지에서 행동하다 don't act like that don't laugh like that 아하 그 다음엔 don't talk like that today is rigor time 자 여러분 기억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하지마라고 할 때는요 don't 다음에 발음 don't 이거 아니고요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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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oss the street like that 누가 마구 운전을 너무 심하게 한다 don't drive like tha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? 오케이 wonderful job 오케이 더 넥스 에피소드 what is that? 자 사고 날 뻔한 쌤도 구하고요 드디어 쇼핑하러 갑니다 아 의류 매장에 갔더니 오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세일 몇 퍼센트나 할지 과연 살지 안 살지 다음번 에피소드 기대해 주세요 Hope to see you soon or that we will reach 제지 design